반갑습니다.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반, 아홉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아홉 번째 만남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순종임을 안다. 순종의 뜻을 이해하고 어떤 영역에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안다. 훈련된 그리스의 제자로서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힘쓴다입니다. 암송 구절인데요. 로마스 12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삶이 그 핵심입니다. 아홉 번째 만남을 미리 한번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만남의 구성은요. 순종의 의미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순종의 영역과 대상 그리고 성경안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과 축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종의 의미, 정의입니다. 순종이란 누가 보면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곳에 물길이 있는지, 어느 높이에서 고기들이 다니는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아주 실력이 있는 경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밤새도록 수고한 이후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험상 안 되는 거였어요. 그날은 안 잡히는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오늘 순종의 정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기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경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암송 구절로 외웠죠.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의 예배가 필요한데 그 핵심은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할 때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생각과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부인해야 하는 내려놓아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누가 보면 1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또는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자기 주장이라든지 자기 목숨이라든지 소유물과 관련해서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그리고 직장생활 또는 사업 취미 여가생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26절부터 35절을 읽다 보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어떤 표현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26절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양이 됐었죠. 그럼 우리가 미워해야 되나 어떻게 미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드실 겁니다. 원어를 제가 들어가서 잘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증오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려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o be this inclined to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커멘터리 잘 이것을 해설해 놓은 커멘터리는 이 의미를 이 문장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is the number one priority of life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한 7년 정도 메스 닥터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교육기관에서 사양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양을 하는 가운데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 미니스 텍사스에 가서 가정사양을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들이 사양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가정을 잘 이렇게 돌보는 것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배경은요. 사실 한국교회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사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미안하다.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네가 지쳐있는 것 같구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순종하도록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영역과 대상에서 두 번째로 고난 또는 위기 중에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따르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려놓아야 될 것. 특히 자기 야망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회근할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김동훈 목사님 한국에서는 꽤 유명하시죠. 청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집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숙소에 모셔다 드리는 가운데 저와 다른 목사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훌륭하게 목회를 마치신 분이시고 저희들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좀 편하게 말씀을 놓으셨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추구를 했는데 내 야망일 때가 있었어. 그게 목사들은 주의를 해야 돼. 내 야망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 내 야망을 내려놔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참 저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조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 가지 코너로요. 고난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을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난의 예들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크게 고난이 어떻게 오는지 왜 오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그중에 다섯 가지 관점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Five representative theodicists라고 했는데요. 고난에 대한 연구를 하는 영역이 theodicy 그러니까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 Perfect plan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Free will defense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사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다. 이 케이스가 사실 성경 안에서는 거의 80%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징계의 예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Cosmic Conflict입니다. 우주 갈등 신정론인데요. 이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하는 양상이 현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주적인 컨플릭트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욕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So making the others입니다. 영혼 형성 신정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윗의 케이스를 들 수 있겠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문을 받고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애하는 왕으로 준비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Eschatological Verificat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이 있다고 언급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가지 관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의미 깊은 통찰입니다. 순종의 영역과 대상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분 참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분 요즘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에베소스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스 5장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제 이 권면을 한 이후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권면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터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먼저 남편이 희생을 하고 아내가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가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젊은 자들이 장로님들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너무너무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젊은 어른 장로님들이 또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바로 형제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겠고요. 사회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양심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종해야겠죠. 순종과 불순종의 사례입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예는 아브라함이죠. 너의 아들 독자 이상을 바치라고 했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모리아산에 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재물을 예비하여 주셨고 그의 순종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의 벗이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순종의 예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모든 전쟁을 했을 경우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짐승들을 해야 하지 않고 보호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께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이더 왕을 세우게 되시는 그런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불순종과 순종도 있습니다. 아번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관련 구절인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복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머무르게 되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사실 예수님의 벗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느라 했습니다. 한번 리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의 의미,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경애함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드렸죠. 순종의 영역과 대상, 불순종의 사례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즉각 결단하고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루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꼭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